네, 오는 4월 12일 날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MG 한마음 콘서트, 우리 이찬호님의 팬들, 찬스분들이 로즈골드로 아주 예쁘게 차려 입었습니다. 줄도 서고 계시고요. 아마 여기에는 표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선착순으로 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굿즈에 나와 있는 양산에 우리 이찬호님 사인이죠. 우리 다양한 팬들이 전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날씨가 어제처럼 비가 오나 춥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찬호님의 양산 굿즈고요. 그리고 우리 곳곳에서 우리 찬스님들 어쩜 저렇게 로즈골드 옷을 예쁘게 차려 입고 우리 이찬호님 굿즈를 저렇게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더욱더 보기 좋은 거는요. 모자를 쓰셨는데 전부 다 우리 로즈골드를 또 구해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이 로즈골드를 아주 멋들어지게 입으셨습니다. 자 오늘 MG 새마을 금고는요. 표가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는데 표가 없는 분들은요. 혹시나 자리 여력이 있으면요. 아마도 우리 선착순으로 우리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찬스 분들 또 인터뷰하러 온 또 방송국 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MG 한마음 콘서트. 이찬호님 아마 스케줄이 요거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프닝 무대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혹 경기장에 우리 운동장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바깥에서 들어도 충분히 들린다고 하는데 좀 수고스럽지만서도 아마 이찬호님의 퇴근길을 기다리시는 분은 그렇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님 오늘 오프닝 무대를 하니까요. 아마 처음 들어가자마자 20에서 25분 정도 공연을 하고 중간에 우리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이찬호님 도요일에서 많은 찬스 팬들이 이찬호님을 위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이찬호님 화이팅입니다.